은혜야, 지훈아. 왜, 왜, 왜? 낮에부터 너들 신경 쓸까 봐 내가 말을 안 했거든. 그런데 자꾸 이게 막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면. 그런데 진짜 배고프다고. 빨리 밥을 먹으러 가자 일단. 배고프지. 어머니도 배고프시죠? 응. 너무 배고파. 드시고 싶으신 대로 다 드시고. 마음 편히 드세요.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증상이 있으셨나 보다. 너들 신경 쓸까 봐 내가 말을 안 했는데. 아니 왜 말을 안 해, 왜? 계속 그러자. 눈떠봐 빨리. 말씀하시지. 눈떠봐. 잠시만요. 왜 눈물 흘리세요? 눈이 너무 따가워. 비볐나 봐. 내가 좀 많이 비볐나 봐. 병원 가셔야겠네. 그래야 되고. 어머니, 병원 가보시죠. 어휴, 이래 무슨 병원을 가냐. 빨리 빨리. 아, 이건 이런 거 갖고 무슨 이런 거가 어디서 안 보이는데. 지금 앞에 안 보이신데 어떻게. 정말 너무 놀랐죠. 진짜 눈이 안 보이는 건 아닐까? 정말 많이 놀랐어요.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.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던 것 같아요. 자, 어머니 거의 다 왔습니다. 다 왔어요, 어머니. 아이고, 이거 뭔 일을 하니 이렇게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아, 노실 가셨구나. 저희 장모님이 눈이 좀 안 보이셔서 지금. 선생님 어디 계시죠?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눈이 안 보이신다고 해서. 네, 네. 언제부터 그랬어요? 아우, 이게 앞이 붉흑해. 잘 안 보여요. 큰 문제 없겠죠, 선생님. 자, 앞에 보세요. 자, 한번 보세요. 앞에 보세요, 앞에 앞에. 지금 많이 비비셔서 이쪽이 조금 충전이 많이 됐어요. 응시 조치로 안대를 해 드릴 건데 저희가 시골 병원이라서 여기는 안과가 없습니다. 그래서 좀 안과가 있거든요, 큰 병원에. 거기를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을 가셔야겠네. 안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정확한 병명을 모르는데. 이대로는 여기에 못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. 아... 아... 저는 미안해. 아유,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네, 아버님. 지금 장인어른 댁에 계실까요? 시간이 늦었으니까 잊지 않을까? 저러고 들어가시면 놀라시겠다. 어? 뭐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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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한 건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, 아버님. 아니, 와 가는데. 아니다. 별일 아니다. 아니, 너 잘 들고 있다가 이래 가면. 그러니까. 별일 아니다. 별일 아니다. 밤늦게 와일게. 아빠, 이 안에 좀 재고 올게. 일단 밤늦게 죄송합니다, 아버님. 어머니께서 눈이 좀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될 것 같다고. 시간 많이 늦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자자고. 자고 내일 아침에 그 병원 문 여는 시간에 부터 가보든지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빨리 피곤한데 빨리 가. 알겠습니다. 별일 아니셔야 될 텐데. 신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눈이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어요? 아, 눈이 한 두 달 전부터 이렇게. 눈 부심도 했었고. 꽤 되셨네. 그러니까. 앞이 약간 우원 그런 정상에. 눈이 되게 좀 많이 가려워요.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네. 읽어볼까요? 잘 안 보여요. 잘 안 보여요. 신뢰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? 조금만. 좋아요. 유지하시고 좀만 더 뜨고 계실게요. 불편해요.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게 백내장이 얼마큼인지 찍은 사진인데요. 백내장은 꽤 심해요. 열심히 하셔서. 아까도 이 정도의 백내장이 심하게 있으면 안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을 권합니다. 수술이요? 백내장이시구나. 이전부터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아요? 어머니는 또래의 친구분들에 비해서는 백내장이 조금 더 심하신 편이에요. 심하신 편이라서 시력도 지금 떨어져 있고 수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혹시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쪽은 없네요. 백내장 진행을 조금 늦추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데 일단 시력이 떨어질 정도의 백내장이 오면 수술을 하는 방법은 없어요.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넘기신 것 같아요. 그런 거 아니에요.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실까요? 일주일 정도는 안정을 좀 취하셔야 돼요. 일주일 정도요? 일주일 정도요? 일주일 정도 아니죠. 그럼 Mr. 텅초를ilos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